2포 나왔습니다. 오우 원샷으로 십시컷 뜨거워 암, 카스로 자식 스타드로 컷, 컷, 닉님 컷 랄리 컷 ㅎㅎㅎ 아 나만 저격이야 뭐 이거? 오우 앞에 탱크 아 네 아 약함이 우리 팀이 못 밀겠다 와이팀 공격 한번 해보세요 아이씨 핑기 3개요 아니 나 때리는 비엔비가 아 와이븐님도 와이븐님도 대수구나 방금 방금 진짜 엄청 맞았어 왜냐면 병상적으로 때렸으면 나 죽었어 와이븐님도 대수였어 야 나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바로 밀리네 진짜 빼요 빼요 무조건 빼요 네 투어 나왔습니다 오우 원샷으로 십시컷 저 보급전 받을게요 탱크있어 탱크있어 컷컷컷 탱크컷 저 핀 뭐에요? 형님 형님 잡았어요 네 연막 뭐야 이거? 아니 피 없어 괜찮아요 피 만피해 만피 비 돌리거든요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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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와이븐님도 아직 타고 계시죠? 네 와이븐님도 아직 타고 계시죠? 네 와이븐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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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븐님도 되게 잘다고 죽은데? 흫 네 에 에 에이 피니스는 되게 작게 옆에 네 에 어 어 잠깐만 에 에 근데 여기 법령 너무 많다 해 으음 사이쇠 으으읔 침 으윤 framework 라이븐 파이팅 침 에 들어갔어요 하나 Andy Chicago 외부티 컷 뭐 들어갔어요 하나? 에브드컷 애들 다 안뺐네 해볼게요 뭐 어떻게 해요 뭐 지금 뭐 방법이 없어 우리꺼 부영 우리꺼 부영 우리꺼 우리꺼 아 스킬 너무 많이 남았다 이걸 이게 이거 저기다 한 개다 잡았어요 뭐 어 아 피를 뺏기네 보급 좀 받을게요 아 이거 밥이 없어 어디야? 아 오케이 지금 그거까지 잡을 상황이 아니야 지금 에이 막기도 힘들어요 아 잡아야겠다 그래도 잡을게요 펑커가 안보여 아 아 바로 여기에 바로 펑커 옆에 원활 잡았고 여행 그지 전부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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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크 정면 탱크 정면 탱크 컷 정면 탱크 컷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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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피맞이 피맞이 아 터졌어 자돌이 있었어 뒤에서 죽었어요 뒤에서 나이스 가요 나이스 가요 우리꺼 보여 우리꺼 보여 어 붙었다 나이스 가요 나이스 가요 나이스 가요 아 날치 나이스 가요 나이스 가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탱크는 컷이고 저 맞았어 탱크거든요 이것도 이쪽에서 탱크 저쪽에서 탱크가 없는데? 탱크 컷 탱크 컷 P가 오니까 안 보여요 아 A돌아요 A A A A 밟아요 A 밟아요 장비핑 좀 부탁드릴게요 잡으세요 뒤에꺼 잡았고요 저수리 저수리 아 3키보다 아 진짜 몇 키를 해야되나 돌아버리겠다 아 대단하십니다 부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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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피는 계속 빠지는데 아 잡시오구나 아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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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거 부연 우리 거 부연 우리 거 부연 옆에 옆에 오케오케 나이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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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렇게 하고 치면 너무 억울해 나 진짜 미술 쓴 거 저 참 못할 거 같아 아이씨 아이씨 네 다닐 나이스 4개 4개 탱크컷 탱크컷 판 없어져 아아C 나이스 게임 아아 아니 예정에서 117킬을 했어 아아C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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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